M.E.M.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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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결려 언니 이분도 짱인 것 같아 알로 벅 와우, 정말 열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힘이 나요 그때 벅스, 벅스 콘서트였나요? 맞아요 그때부터 완전 완전 뼈가 저리도록 느꼈는데 그때부터 완전 아, 진짜 완전 열심히 따라 불러주시는구나 를 핫샤이 느꼈어요 그래서 완전 감동받아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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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궁금한 거 있는데 여기서 월미도에서 발킹하면 싸인 받으시죠 아, 진짜요? 함은, 함은 박주우씨 저 그때 싸인 진짜 또박또박 잘했다요 잘했다요? 귀엽다요? 아, 난 느끼지 못했어 그, 그 이런 걸 즐기지 못했어 저도 즐기지 못했어요 바이킹이 진짜 높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야? 나 안 울었어 나 안 울었어 서 하나 아, 내가 약간 어제 오셨대요, 어제 어제, 어제 오셨대요, 어제 부족해, 부족해? 3일 전에? 3일? 2박 3일? 금요일 왔다고? 왜? 왜 힘들잖아요 수고했어, 얘들아 여러분 끝나고, 끝나고 꼭 밥 드세요 한 번 마사지 받으세요 저희 랜선 친구, 랜선 친구 본방으로도 보고 제 방으로도 보고 그랬어요 저, 그 CJ 상암동 갔었는데, 거기 큰 전광판에 저희 랜선 친구가 되게 보고 싶었는데 거기서 봤잖아 얘들아, 여러분 진짜, 여러분! 이제, 좀 더 쉬면은 늘 아니, 아직! 혹시 진행 중이세요? 왜? 저 텔레파시가 통하나요 아니, 그건! 그건 우리 순서표 있어 아, 진짜? 자, 이제 출발해 볼까요? 자! 좋은 시간이에요! 해주세요! 엉덩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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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